아서 쿠난도일의 셜록홈즈 단편 걸작선 실버블레이즈 정태원 옹김 출판사 시간과 공간사 안녕하세요 책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실버블레이즈는 1892년 출간된 단편집 셜록홈즈 회상록에 수록된 작품으로 실버블레이즈라는 유명한 경주마의 의문의 실종과 조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홈즈의 활약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등장인물부터 만나볼까요? 등장인물 전체적인 사립탐정 셜록홈즈 홈즈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작품의 화자 존 왓슨 박사 실버블레이즈 출주때마다 우승을 거머쥐는 유명한 인기 경주마 루스 대령 사건 의뢰인 실버블레이즈의 마주 존 스트레이커 전지키스로 실버블레이즈 조교사 데스보로 실버블레이즈 라이벌 경주마 사이러스 브라운 데스보로의 조교사 피츠로이 심프슨 실버블레이즈 사건 용의자 왓슨 나는 가야겠네 어느 날 아침 함께 식탁에 앉은 홈즈가 말했다. 가다니 어디로? 다트모어의 킹즈 파이랜드로 가야겠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잉글랜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이상한 사건에 그가 아직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이상했다. 홈즈는 어제 하루종일 어깨를 늘어뜨리고 미간을 찌뿌린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가장 독한 검은 담배만 파이프에 계속 갈아 채울 뿐 내가 무엇을 물어도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여러 신문이 간행되기가 무섭게 배달되었으나 잠시 훑어보고는 방구석에 던졌다. 그러나 나는 그가 아무 말이 없어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 그의 추리 능력에 도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웨셱스컵 레이스에 나갈 인기 말의 기괴한 실종과 그 조련사가 참살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사건 현장에 가겠다는 말을 해도 그것은 내가 이미 예상하고 기대했던 일이기도 했다. 홈즈 방해가 안 된다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워슨 자네가 같이 가면 아주 도움이 될 걸세 자네에게도 공연한 시간 낭비는 되지 않을 테고 어쩌면 이건 전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될 거야. 지금 패딩턴 역에 가면 기차를 탈 수 있을 걸세. 자세한 건 차 안에서 이야기하지. 미안하지만 자네의 그 성능 좋은 쌍안경을 꼭 가지고 가게. 한 시간 후 나는 대본셔의 수도인 익세터를 향해 달리는 기차에 1등 칸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귀덮개가 달린 여행 모자가 윤곽이 뚜렷하고 진지한 셜록 홈즈의 얼굴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다. 홈즈는 패딩턴에서 산 신문들을 모두 훑어보고 있었다. 레딩을 훨씬 지났을 무렵 마지막 신문을 좌석 밑에 밀어넣고 홈즈는 나에게 담배 케이스를 내밀었다. 순조롭게 달리고 있군. 시속 53마일 반이야. 홈즈는 창밖을 보고는 시계를 언뜻 보면서 말했다. 홈즈 4분의 1마일 표식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말했다. 나 역시 못 봤네. 하지만 이 선로의 전주는 60야드마다 서있기 때문에 계산은 아주 간단하지. 그런데 왓슨 존 스트레이커 사례와 실버블레이즈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홈즈가 나에게 물었다. 텔레그래프와 크로니클의 기사를 보았네. 내가 대답했다. 왓슨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를 찾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자료의 취사 선택에 추리 솜씨를 발휘해야 할 사건일세. 이건 아주 이상하고 완벽한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억측과 츠측 가설이 난무해서 많은 혼란을 받고 있네. 우선 여러가지 견해나 보도 속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의 골격을 끌어내야만 하네. 그리고 그 견고한 토대 위에서 어떠한 추론을 끌어내고 사건 전체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것들이네. 나는 화요일 밤에 마을 주인인 루스 대령과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레고리 경감에게서 협력을 의뢰한다는 정보를 받았네. 홈즈 화요일 밤이라고? 지금은 목요일 아침일세. 어째서 어제 가지 않았나? 내 실수야 왓슨. 사실 나는 영국 최고의 명마를 다트모어 북부처럼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그리 오래도록 숨겨둘 수 없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어제는 하루종일 말이 발견되고 그 조련사인 존 스트레이커를 죽인 것도 그 도둑의 범행이라는 보도가 들어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런데 피츠로이 심프슨이라는 젊은 남자가 붙잡혔을 뿐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어제 하루를 허성세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그럼 줄거리가 갖추어졌단 말인가 홈즈? 내가 물었다. 적어도 중요한 사실만은 파악했지. 왓슨 그걸 들려주겠네. 사건의 상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들려주는 것이 제일이거든.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두어야 자네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닌가. 나는 좌석 쿠션에 몸을 기댄 채 담배를 피우며 홈즈의 이야기를 들었다. 홈즈는 몸을 내밀고 중요한 사항을 말할 때면 가늘고 긴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을 두드리며 우리들을 여행하게 만든 사건의 계략을 이야기했다. 실버블레이즈는 아이서노미의 혈통을 이웃말로 유명한 조상 못지않게 빛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다섯 살이지만 출주 때마다 주인 로스 대령을 위해서 언제나 상금을 타곤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웨식스컵 레이스의 우승 후보로 거는 비율은 3대1 이었다. 그러나 이 실버블레이즈는 경마팬 사이에서는 최고의 인기마로 아직 한 번도 그들의 기대를 뒤엎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비율이어도 막대한 돈이 걸려있었다. 따라서 다음 화요일 레이스에 실버블레이즈가 나가지 못한다면 아주 커다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물론 이 사실은 대령의 마국간이 있는 킹즈 파이랜드에서는 모두 잘 알고 있었고 이 인기말을 호의하기 위해 온갖 조치가 취해졌다. 조교 존 스트레이카는 기수 출신으로 체중이 무거워지기 전까지는 로스 대령에 기수 노릇을 했다. 그는 기수로서 5년 조교로서 7년이나 대령에게 종사했고 언제나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왔다. 마국간은 어린말 4마리가 있는 조그만 규모로 존 스트레이커 밑에는 3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3명 모두 착실한 젊은이로 그중에 1명은 매일 밤 마국간에서 보초를 서고 나머지 2명은 마국간 2층에서 잠을 잤다. 존 스트레이커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200야드쯤 떨어진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아이는 없고 가정부 1명을 고용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대령의 마국간이 있는 킹즈 파이랜드 부근은 아주 쓸쓸한 곳이었으나 반마일쯤 떨어진 북쪽의 타비스톡의 어떤 건축업자가 다트모어의 신선한 공기를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요양하는 병자들을 위해서 지은 작은 별장들이 있다. 타비스톡은 서쪽으로 2마일가량의 지점에 있지만 황야 너머로 역시 2마일가량 떨어져서 킹즈 파이랜드보다 좀 더 큰 케이플턴의 조교장이 있다. 이것은 백워터경의 소유로 사이러스 브라운이 관리하고 있다. 그 밖의 방향은 어느 쪽이나 모두 완전한 황야로 방랑하는 방랑하는 집시가 약간 살고 있을 뿐이다. 사건이 일어난 월요일 밤 마부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말을 운동시키고 물을 준 다음 9시에 마구간에 문단속을 했다. 젊은이 세 명 중 두 사람은 조교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고 네드 헌터만 마구간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었다. 아홉시 조금 지나서 메이드 이디스 백스터가 저녁식사로 양고기 카레 요리를 만들어 마구간에 가져왔다. 마실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구간에 수도가 있었고 일할 때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어두운 밤이었고 황야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메이드는 랜턴을 손에 들고 있었다. 메이드 이디스 백스터가 마구간에 30야드 가량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며 그녀를 불러세웠다. 랜턴의 노란 빛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자는 회색 트윗옷을 입고 나사 모자를 쓴 신사였다. 발에 목이 긴 구두를 신고 손잡이가 둥근 굵은 스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깜짝 놀란 것은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창백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했다는 점이었다. 나인은 나인은 30을 조금 넘은 정도로 보였다. 여기는 어디요? 황야에서 노숙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랜턴 불빛이 보였어. 남자가 이디스 백스터에게 물었다. 여기는 킹즈 파이랜드 마구간 옆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말이요? 운이 좋군. 그럼 마구간에는 마부가 매일 밤 숙직을 하겠군. 그러고 보니 당신은 저녁 식사를 가져가는 참이군. 어때 새 드레스를 한 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설마 거드름을 피우며 싫다고 하지는 않겠지? 남자는 조끼 주머니에서 접혀있는 하얀 종이를 꺼냈다. 부탁이요. 이것을 오늘 밤 그 마부에게 전해주시오. 그렇게 하면 최고급 드레스를 살 수 있게 해주지. 메이드는 남자의 태도가 기분이 나빠 옆을 빠져나가 언제나 식사를 넣어주는 마구간의 창문으로 달려갔다. 네드헌터는 창을 열고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이디스가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자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좋은 밤이군요. 사실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소. 남자는 창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남자가 말했을 때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종이 꾸러미의 끝이 힐끗 보였다고 메이드는 나중에 증언했다. 무슨 일입니까? 헌터가 물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오. 여기에는 웨세스컵 레이스에 나갈 말이 두 필이 있을 거야. 실버 블레이즈와 베이아드 말이오. 어때? 확실한 정보를 하나 제공해 주지 않겠나? 결코 손해는 되지 않게 할 테니 말이야.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담 중량의 핸디를 생각하면 베이아드는 실버 블레이즈의 오퍼롱에서 백야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주들은 모두 베이아드에 걸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 낯선 남자가 물었다. 뭐야 당신도 연탐꾼이로군. 당신 같은 사람들을 킹즈 파이랜드에선 어떻게 지급하는지 보여주지. 이어서 마브가 발떡 일어나 개를 풀어놓으려고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메이드는 집 쪽으로 도망갔으나 뛰면서 돌아보니 남자가 창문으로 몸을 반쯤 뒤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왓슨 마브가 개를 데리고 뛰어나왔을 때는 벌써 그 남자는 없어진 후였네. 마구간 주변을 다 찾아보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데도 없었지. 잠깐 홈즈 나는 홈즈의 말을 맡고 질문했다. 홈즈 마브가 개를 데리러 나갔을 때 마구감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었나? 왓슨 훌륭해 정말 훌륭한 질문이네. 그 점은 나 역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 다트모어에게 특별 정보로 문의 했었지. 그 마브는 마구간을 나올 때 자물쇠를 채웠다는 거야. 그리고 창문도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지는 않았다는군. 그리고 헌터는 동료 마브가 식사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동료가 오자 그 일을 조교에게 보고했네. 스트레이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몰랐던 모양이네. 하지만 막연히 불안을 느꼈던 모양인지 밤 한시에 스트레이커 부인이 잠에서 깨어서 보니 그는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야. 무슨 일이냐고 부인이 물었더니 말이 걱정돼서 마구간까지 가봐야겠다고 대답했다는군.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서 부인은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아무리 애원을 해도 그는 막무가내로 비옷을 걸치고 나갔다네. 스트레이커 부인은 이튿날 아침 7시에 잠이 깨었으나 남편은 아직 돌아와 있지 않았다. 부인은 급히 옷을 입고 메이드를 불러 마구간으로 찾아갔다. 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안에서는 헌터가 의자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으나 실버블레이지와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부인은 마구간 창고 2층에 여물 써는 방에서 자고 있던 두 젊은이를 흔들어 깨웠다. 두 사람 다 정신없이 고라떨어지는 편이라 밤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헌터는 무엇인가 강력한 약을 먹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에서 약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재우기로 했다. 두 마부와 두 여자는 스트레이커와 실버블레이즈를 찾으러 뛰어나갔다. 그때까지 그들은 조교가 말을 운동시키기 위해 아침 일찍 데리고 나갔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황야를 훤히 굽어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 보아도 조교와 실버블레이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점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다 그들은 마구간에서 4분의 1마일 가량 떨어진 바늘 금자카 덤불에서 존 스트레이커의 비옷이 너플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둥글게 웅푹 꺼진 곳에서 불운한 조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머리에는 무거운 흉기로 맞은 상처가 나 있었고 허벅지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에 찔린 길고 가는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이커도 가해자에게 몹시 저항한 듯 오른손에는 칼자루까지 흠뻑 피가 묻은 작은 나이프를 쥐고 있고 왼손에는 빨간색과 검은 스카프 타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전날 밤 마구깐에 온 낯선 남자가 메고 있었던 거라고 메이드가 증언했다.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헌터도 스카프 타이의 소유자에 대해 확신을 갖고 메이드와 마찬가지로 증언했다. 헌터는 그때 창밖에 있던 낯선 남자가 양국이 칼의 요리에 약을 섞어 자기를 고라떨어지게 한 것이 틀림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살인현장의 진흙 구덩이에는 많은 말의 발자국이 남아있어 격투하는 동안 말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으나 지금까지 그 말은 행방불명이다. 막대한 상금이 걸려있어 다툼호 일대의 짚시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마브 헌터가 먹다 남은 저녁 식사를 분석해보았더니 다량의 아편 분말이 검출되었다. 다만 같은 날밤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워슨 이것이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일세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겠네. 이 사건을 담당한 그레고리 경감은 아주 유능한 경찰이지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 직업에서 상당히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혐의가 짙어보이는 그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구속했네. 뭐 그 부근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남자라서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지. 피치로이 심프슨 이라는 남자였는데 대생도 좋고 교육도 받은 어엿한 남자지만 경마루 재산을 날리고 지금은 런던의 스포츠클럽에서 작은 사설 막건 판매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남자의 도박 장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실버블레이지와 우승을 다투는 말에 5천 파운드나 건 것을 알 수 있었네. 체포된 심프스는 자신이 다툼어에 온 것은 킹즈 파이린드에 있는 두필의 말과 케이풀턴 마국간에서 사이러스 브라운이 관리하고 있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데스보로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자백했다. 그리고 전날 밤의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하려 들지는 않았으나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직접 정보를 얻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말일세 왓슨 스카프 타일을 보여주었더니 얼굴빛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비애자의 손에 있었는지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네. 옷이 젖어있는 것은 전날 밤 비가 올 때 집 밖에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야자나무 스틱은 손잡이에 납이 들어있어서 그것으로 몇 번 때리면 두개골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선 흉기가 충분히 되지. 그런데 말일세 왓슨 스트레이커가 들고 있던 나이프가 그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가해자가 부상을 당했다는 건데 심프슨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네. 자 이것으로 사건의 개요는 다 설명한 셈이네. 워슨 단서가 될 만한 생각을 말해주면 매우 고맙겠네. 홈즈의 명쾌한 설명에 나는 나는 아주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대강의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어느 사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서로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잘 몰랐다. 홈즈 그 스트레이커의 허벅다리 상처는 머리를 얻어맞고 격련하듯이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의 나이프에 찔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말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네.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심프스낵에 유리한 재료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야. 홈즈가 대답했다. 그런데 홈즈 경찰은 대체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군. 글쎄 우리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를 테지. 아마도 경찰의 생각은 이럴 거야. 피치로이 심프스는 보초를 서는 마부에게 약을 먹여서 재우고 어떻게 해서 손에 넣은 열쇠로 마구깐 문을 열고 명백히 유기할 목적으로 말을 끌어냈다. 구삐가 없어져 있는 건 심프스는 말의 맥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마구깐의 문을 열어놓은 채 말을 황야 쪽으로 몰고 가다가 그곳에서 조교를 만났다. 또는 추적을 당했다. 당연히 격투가 벌어지고 심프스는 굵은 스틱으로 조교의 머리를 때렸지만 나이프를 든 조교로부터는 조그만 상처 하나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실버 블레이즈는 심프스는 비밀 장소에 숨겼거나 또는 격투하는 사이에 달아나서 황야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찰의 생각은 대강 이럴 거네 왓슨. 뭐 그다지 설득력은 없지만 다른 해석은 더 설득력이 없지. 어쨌든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조사를 해야겠네. 그때까지는 나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네. 타비스톡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역되었다. 광막한 다툼어 황야 한가운데 방패의 중앙 돌기처럼 오독하니 존재하는 작은 마을이었다. 역에는 두 신사가 마중 나와 있었다. 한 사람은 흰 피부에 키가 크고 사자와 같은 머리털과 턱수염을 가졌으며 기묘하게 사람을 쏘는 듯한 밝고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작은 몸집에 동작이 민첩하고 프로코트에 목이 긴 구두를 신은 단정한 차림으로 손질이 잘된 짧은 턱수염을 길렀으며 외눈안경을 끼고 있었다. 전자는 영국 경찰계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그레고리 경감이었고 후자는 경마계에서 유명한 로스 대령 이었다. 홈즈씨 당신이 오셔서 기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대령이 말했다. 이미 여기 계신 경감님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지만 저로서는 불쌍한 스트레이커의 원수도 갚고 말도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 뭔가 새로운 발견이라도 있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유감이지만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밖에 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현장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으니 이야기는 마차 안에서 하겠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1분 뒤 우리들은 쾌적한 사륜마차에 자리를 잡고 대본셔의 색다르고 고풍스러운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그레고리 경감은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지 거의 혼잣말을 이어갔으며 홈즈는 그것에 때때로 질문이나 감탄사를 던졌다. 루스 대령은 모자를 눈 언저리까지 눌러쓰고 팔을 낀 채 몸을 뒤로 젖히고 있었고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그레고리 경감은 자기의 견해를 늘어놓고 있었으나 그것은 전부 기차 안에서 홈즈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홈즈씨 피츠로이 심프스는 모든 상황이 매우 불리한 셈이죠. 저는 그가 범인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상황 증거뿐이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라도 뒤집힐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그 스트레이커의 나이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지가 물었다. 그건 쓰러질 때 자기가 상처를 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왓슨드 오는 도중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심프스에게 불리한 재료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홈즈 씨. 심프스는 나이프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처 하나 없었죠.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아주 확실한 것들입니다. 첫째 실버블레이즈의 실종은 그에게 큰 이해가 걸려있죠. 마부에게 약을 먹인 혐의도 충분하고 큰 비가 내리는 동안 집 밖에 있었던 사실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흉기가 되는 무거운 스틱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에 그의 스카프 타이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만한 증거가 있으면 배심원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경감의 말에 홍진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의 손에 걸리면 그만한 증거는 금방 박살이 나고 맙니다. 심프스는 어째서 일부러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었을까요? 상처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째서 그 장소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열쇠는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었습니까? 분말화 편은 어느 약국에서 구입했습니까? 그리고 첫째 이 고장 지리의 어두운 심프스니 그런 유명한 말을 어디에 숨길 수 있을까요? 마부에게 건네주라고 메이드에게 부탁한 종이쪽지에 대해서 심프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파운드짜리 지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지갑 속에 한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즈씨가 지금 지적한 다른 의문점은 그다지 결정적인 것이 못됩니다. 심프스는 이 고장 지리의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타비스톡에는 여름에 두 번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아편은 아마 런던에서 구입했을 거고 열쇠는 어딘가에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말은 항야에 우묵한 곳이나 폐강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스카프 타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뭐 자기 것은 틀림없지만 어딘가에서 분실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프스는 말을 마국간에서 끌어낸 이유로 생각되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홈즈씨. 홈즈는 귀를 곤두세웠다. 월요일 밤 살인 현장에서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짚시무리가 야영을 했습니다. 짚시들은 화요일에는 그곳을 떠났죠. 따라서 심프슨과 짚시들 사이에 무언가 말이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심프슨이 말을 끌고 가는 도중에 스트레이커에게 쫓겼고 말은 지금 짚시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홈즈씨.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짚시들의 행방을 쫓아 황야를 수색 중입니다. 그리고 타비스톱과 그 주변 마국간과 오두막을 남김없이 조사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또 하나의 조교 마국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홈즈씨. 이것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죠. 거기에 있는 네스보로라는 말은 둘째가는 인기 경주마 이므로 실버블레이즈의 실종에는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조교 사이러스 브라운은 이번 레이스에 거액의 돈을 걸고 있다고 하고 죽은 스트레이커와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국간을 조사해보아도 사건에 결부시킬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풀탄 마국간과 심프슨을 연결시키는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홈즈씨. 홈즈는 좌석에 등을 기대었고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났다. 몇 분 뒤 마차는 도로를 따라 지어진 추녀가 있는 아담하고 붉은 벽돌 건물 집 앞에 멈추었다. 조교용 소목장의 맞은편은 회색 지붕을 한 긴 마국간이 보였다. 그것 이외에는 어느 쪽을 보아도 말라죽은 황갈색 양치료가 무성한 황야가 밋밋한 기복을 이루면서 지평선까지 뻗쳤고 눈을 가로막은 것이라고는 타비스토 교회의 뾰족탑과 서쪽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케이플턴 마국간의 건물뿐이었다. 우리들은 모두 마차에서 뛰어내렸으나 홈즈만은 아직 자석에 기댄 채 하늘을 똑바로 보며 사색에 몰두했다. 내가 팔을 흔들자 그제야 제정신이 드는지 마차에서 내렸다. 신뢰했습니다. 백일몽을 보았습니다. 놀란 모습으로 응시하는 로스 대령을 향해 홈즈가 말했다. 그러나 그 눈은 이상한 빛을 띄고 태도에는 흥분을 억누르는 것이 보였다. 홈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이것으로 그가 무슨 단서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얻었는가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홈즈씨 곧 범행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레고리 경감이 물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두 서너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스트레이커의 사체는 이곳에 운반해 놓았겠지요. 네 2층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내일 검시가 있을 경감이 말했다. 대령님 스트레이커는 오랫동안 댁에서 일했겠지요? 홈즈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해 주었지요. 경감님 스트레이커의 사체 주머니의 소지품은 이미 조사했겠지요? 그럼요. 보시고 싶다면 그 물건들을 방에 모아놓았으니 보십시오. 꼭 보고 싶군요. 우리들은 현관 홀을 지나 중앙에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다. 경감은 네모난 작은 양철 상자를 열고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 앞에 늘어놓았다. 베스타스 성냥 한갑 2인치 정도 되는 동물기름초 ADP표가 새겨진 브라이어 파이프 길게 썬 캐번디슈 담배를 반온스를 담은 물개가죽 담배 쌈지 금사슬이 달린 은시개 소블린 금아 다섯 개 알루미늄 필통 쪽지 몇 장 그리고 런던 와이스 회사라는 상표가 박힌 아주 볼이 좁고 날카로운 접히지 않는 날이 달린 상하 손잡이 나이프 이건 몹시 색다른 나이프로군 홈즈는 나이프를 들고 차분히 조사하면서 말했다. 피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보니 죽은 사람이 들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왓슨 이 나이프는 아무래도 잔해 분야인 것 같네. 이건 의사들이 백내장 메스라고 부르는 거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네 아주 복잡한 수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칼날이야 난폭한 일을 하러 나간 남자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상하군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일세 그 칼끝을 꼽는 코르크가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로는 며칠 전부터 화장대 위에 있던 이 나이프를 스트레이커가 방을 나설 때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확실히 무기로서는 빈약하지만 당시에는 이것밖에 적당한 것이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이 메모는 무엇입니까 세 장은 건초 상인의 계산서로 지불이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 대령의 지시 편지이고 나머지 한 장은 런던 본드거리에 있는 마담 루즐리에이의 의상실에서 윌리엄 다비셔 앞으로 발행한 37파운드 15실링의 청구서입니다 스트레이커 부인의 이야기로는 다비셔는 남편의 친구인데 이곳에도 때때로 다비셔 앞으로 편지가 왔었다고 합니다 홈즈씨 다비셔 부인은 꽤 사치스러운 여자 같군 홈즈는 창구서에 눈을 옮기며 말했다 드레스 한 벌에 22기니라니 엄청난 값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으니 범행 현장으로 가봅시다 우리들이 거실에서 나가자 북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그레고리 경감에 팔을 잡았다 파리에 진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나타나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공포가 역력히 새겨져 있었다 저 잡았나요? 발견했어요? 부인이 헐떡이듯이 말했다 아직 못 잡았습니다 부인 하지만 런던에서 홈즈씨가 응원을 오셨으니까 모두 힘껏 해볼 작정입니다 부인 언젠가 대본셔의 항구도시인 플리머스에서 가든 파티 때 만나 뵌 걸로 압니다만 홈즈가 말했다 아니요 아마 착각이시겠지요 아 그렇습니까 확실히 배웠다고 생각되는데 비둘기색 비단 드레스에 타조 깃털 장식을 달고 계셨지요 나에겐 그런 드레스는 없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부인 그렇다면 제 착각이 틀림없군요 홈즈는 사과하고 난 다음 경감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다 황열을 조금 지나자 사체가 발견된 저지대에 이르렀다 저지대의 가장자리에는 스트레이커의 외투가 걸려있었다고 하는 반을 금자카 덤불이 있었다 분명히 그날 밤은 바람이 없었군요 홈즈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쏟아졌지요 그렇다면 외투는 바람으로 인해서 반을 금자카 위로 날려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갖다 놓았겠군요 그렇습니다 홈즈씨 관목 위에 얹혀져 있었죠 그거 재미있군요 그런데 땅이 몹시 짓밟혀 있는데 월요일 밤 이후 여러 사람이 걸어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매트를 하나 깔고 모두들 그 위에 있기로 했지요 정말 잘했습니다 홈즈씨 이 가방에 스트레이커가 신고 있던 장아와 피츠로이 심프슨의 구두 그리고 실버블레이즈가 떨어뜨린 발굽새가 들어 있습니다 홈즈는 경감으로부터 가방을 봤더니 낮은 지대로 내려가 매트를 그곳으로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 위에다 배를 깔고 두 손으로 턱을 괴고서 눈앞에 짓밟힌 진흙을 주의깊게 살폈다 아니 이게 뭐지 갑자기 홈즈가 말했다 그것은 완전히 진흙이 묻어 언뜻 보면 작은 나무쪼가 같았으나 실은 반쯤 타다 남은 밀초 성냥개비였다 이런 어째서 그걸 못 봤을까 경감은 당황하는 눈치였다 진흙에 파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나는 이걸 찾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눈에 띈 겁니다 그럼 홈즈 씨 그걸 찾을 생각이었습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가방에서 심프스네 구두를 꺼내 진흙 위 발자국에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그리고 움푹한 곳에 가장자리로 기어올라와 양치료와 관목 사이를 기어다녔다 홈즈 씨 다른 곳에는 발자국 흔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꼼꼼히 조사했으니까요 경감이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수색하는 신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황야를 산책해서 지리를 확인하고 내일 조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굽쇠는 행운의 부족으로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홈즈가 일어나며 말했다 홈즈의 너무나 차분한 수사에 아까부터 짜증스러운 눈치를 보이던 로스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경감님 슬슬 돌아갈까요 여러 가지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대한 의무로 이번 레이스의 출마표에서 실버 블레이즈의 이름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홈즈가 확실히 말했다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홈즈씨 그럼 스트레이커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산책이 끝나는 대로 들러주십시오 홈즈씨 함께 다비스톡에 갑시다 대령과 경감은 같고 홍주와 나는 황야를 천천히 걸었다 태양은 케이플턴 마구간 저편으로 지고 있었다 완만하게 비탈을 이룬 황야는 금빛으로 물들었고 군데군데 말라 죽은 양치리와 가시나무가 저녁 햇빛을 받아 불타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찬란한 광경도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나의 친구에게는 부질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워슨 이렇게 하세 마침내 홈즈가 말했다 존 스트레이커를 누가 죽였느냐 하는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먼저 말을 찾는 데 전념하세 만약 말이 두 사람이 싸우는 도중 아니면 그 후에 도망갔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말은 무리를 지어 사는 성향이 아주 강한 동물이네 한 마리만 불어놓으면 본능적으로 킹즈 파이랜드 마구간으로 돌아가거나 케이플턴 마구간에 갔을 거야 황야를 헤매고 있을 리는 없네 만약 그렇다면 벌써 누군가 벌써 누군가 발견했을 거야 그리고 집시가 말을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도 없네 집시들은 경찰과 만나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들으면 반드시 반드시 그곳을 철수하고 말지 그리고 또 이런 명만은 할 수도 없네 말을 데리고 간다는 건 위험만 커질 뿐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으니까 홈즈 그럼 말은 어디에 있지 지금 말한 대로 킹즈 파이랜드로 돌아갔거나 케이플턴으로 갔을 테지 그런데 킹즈 파이랜드에는 없으니까 케이플턴에 있다는 것이 되네 어쨌든 이 가설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를 보기로 하세 경감이 말했듯이 이 근처 황야는 아주 단단하고 메말라 있네 하지만 케이플턴 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지 저기를 보세 저기 저쪽만 하더라도 꽤 멀리까지 움푹한 것이 보이지 않나 저 움푹한 곳이 월요일 밤에는 비가 와서 질척질척 했을 게 틀림없네 만일 우리의 가정이 옳다면 말은 저기를 지나갔을 테니까 반드시 저기에 말굽 자국이 남아있어야만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줄곧 걸었다 몇 분 후에 우리는 문제의 움푹한 곳에 이르렀다 홈즈의 지시에 따라 나는 낮은 지대의 가장자리를 오른쪽으로 내려갔고 홈즈는 왼쪽으로 갔다 50걸음도 가기 전에 홈즈가 큰소리로 불러 돌아봐왔더니 나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다 가서 보니 부드러운 흙 위에는 선명한 말굽 자국이 남아있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꺼낸 말굽을 맞춰보았고 그것은 딱 들어맞았다 그레고리 경감은 이런 상상력이 부족하지 우리는 우선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상상하고 그 가설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것이 맞는 것을 확인했네 자 나가세 왓슨 우리는 축축한 저 지대를 지나 메말라서 단단해진 풀밭을 4분의 1마일 정도 걸었다 다시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고 그곳에서 말굽 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반마일 정도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케이플턴 마굽강 가까운 곳에서 또 말굽 자국을 발견했다 먼저 발견한 건 홈즈였는데 얼굴에 자랑스러운 빛을 띄고 손가락질해 보였다 말굽 자국과 나란히 사람 발자국이 나있었던 것이다 홈즈 지금까지는 말굽 자국뿐이었는데 내가 외쳤다 그렇지 왓슨 지금까지는 말굽 자국뿐이었네 그런데 이건 뭐지 사람과 말의 발자국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킹즈 파이랜드 마굽강 쪽으로 향했다 홈즈는 휘파람을 불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홈즈의 눈은 주로 발자국을 보고 있었다 문득 옆을 본 나는 놀랍게도 약간 떨어진 곳에 같은 발자국이 또다시 케이플턴 마굽강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잘했네 왓슨 내가 발견한 그것을 알려주자 홈즈가 말했다 덕분에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왓슨 이대로 따라가면 한참 걷다가 다시 돌아올 거네 자 돌아나온 이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하세 많이 걸을 필요는 없었다 발자국은 케이플턴 마굽강의 문으로 통하는 아스팔트 도로 앞에서 사라졌다 우리가 문에 다가가자 마부 한 명이 뛰어나왔다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오 마부가 말했다 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왔소 홈즈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조끼 주머니에 찌르면서 말했다 조교사 사이러스 브라운 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 5시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괜찮겠소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조교님은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나시니까요 아 조교님이 오는군요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안됩니다 당신에게서 돈을 받는 것을 조교사님이 보면 목이 달아납니다 홈즈가 조끼 주머니에서 꺼낸 방크라운 은하를 집어넣자 사납게 생기고 나이 든 남자가 사냥용 채찍을 휘두르며 문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야 도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을 해 일을 그런데 당신들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소 그가 사나운 기세로 말했다 당신과 10분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홈즈는 무척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들을 상대할 틈은 없소 여기는 낯선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돌아가시오 돌아가지 않으면 개를 풀어놓겠소 홈즈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조교 브라운의 귀에다 무얼하고 속삭였다 그러자 그는 움찔하며 관자놀이까지 빨개졌다 거짓말이오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오 조교는 고함을 질렀다 조소 여기에서 큰 소리로 얘기할까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까 아니요 들어오시오 홈즈는 싱긋 웃었다 왓슨 몇 분이면 끝나니 여기에서 기다리게 자 브라운 씨 당신의 뜻에 따르지요 들어가시죠 이십 분 정도 지나서 홈즈와 브라운이 나왔을 때는 석양의 붉은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십 분이 준 사이러스 브라운의 변화는 엄청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으며 와들와들 떨리는 손 안에 들고 있는 사냥 채찍은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뭇가지와 같았다 교만하고 난폭한 태도는 사라지고 주인 앞에 나선 개처럼 홈즈의 곁에서 얌전히 굴고 있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홈즈 씨 꼭 하겠습니다 사이러스 브라운이 말했다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오 홈즈는 브라운을 훑어보며 말했다 브라운은 상대의 눈에서 위협을 느끼고 벌벌 떨었다 홈즈 씨 결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바꾸어 둘까요 홈즈는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어 그건 나중에 편지로 연락하지 이제부터는 잔재주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홈즈 씨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날은 당신 것처럼 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홈즈 씨 좋습니다 믿기로 하지요 그럼 내일 편지로 연락하겠소 홈즈는 브라운이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을 무시하고 몸을 돌렸다 우리는 킹즈 파이랜드 마국간으로 돌아왔다 조교 사이러스 브라운처럼 교만하고 겁 많고 피열하고 못된 조건이 골고루 갖춰진 사람은 처음 보았네 황야를 걸으며 홈즈가 말했다 그럼 홈즈 말은 그가 갖고 있단 말인가 뭐 처음에는 이러쿵 저러쿵 나를 속이려고 해서 그날 아침 그의 행동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었더니 내가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야 물론 자네도 알았겠지만 그 발자국은 앞이 기묘하게 각이 져 있었는데 그의 구두에 꼭 맞았지 그리고 또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듯 엄청난 짓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네 자네는 평소처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처음 보는 말이 황야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지 나가보았더니 놀랍게도 실버블레이즈가 아닌가 그 이름의 유래인 하얀 이마를 보면 틀림없지 자신이 큰 돈을 건 말의 유일한 강적이 갑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킹즈 파이랜드 마국간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문득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와서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숨겨두면 좋을 거라고 마음먹고 케이풀턴 마국간으로 데리고 가서 숨긴 것이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자 그도 마침내 두 손을 들고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걱정하더군 하지만 홈즈 그 마국간도 수색을 했을 거 아닌가 그 같은 구렁이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있는 법이네 그렇다고는 해도 이대로 브라운에게 말을 맡겨두어도 괜찮은가 홈즈 말에게 상처를 조금만 입혀도 큰 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걱정할 것 없네 브라운은 그 말을 보물처럼 소중히 대할 테니 죄를 경감시켜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말을 무사히 돌려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로스 대령은 자비를 베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던데 로스 대령이 결정할 일이 아니네 왓슨 나는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고 대령에게는 적당히 말해두겠네 그런 점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자네는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대령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 거만했던 것 같아 그러므로 조금 놀려줄 생각이네 말에 대해서는 대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왔은 알았네 홈즈 허락이 있을 때까지 참잡고 있겠네 물론 이런 것은 누가 존 스트레이커를 죽였는가 하는 문제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말이야 그럼 홈즈 이번에는 그 문제에 전념할 작정이군 우리들은 오늘 밤 열차로 런던에 돌아갈 걸세 홈즈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대본셔에 와서 아직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첫 시작부터 이만큼 빛나는 성공을 거둔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스트레이커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령과 경감은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왓슨과 나는 오늘 밤 급행열차로 런던에 돌아갑니다 덕분에 다투모 황야의 멋진 공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경감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랐으며 대령은 입술을 일그러뜨리고 냉소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홈즈 씨는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 재포는 단념하신 거군요 대령이 말했다 홈즈는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레이스에 당신 말이 출주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기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존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한 장 가져가고 싶습니다만 경감은 주머니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홈즈에게 주었다 그레고리 경감은 내가 필요한 것을 모두 준비해 주는 군요 그런데 잠시 여기에서 기다리시오 메이드에게 두세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저 런던의 담정은 영 기대 바뀌군요 그가 오고 나서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홈즈가 방을 나가자 로스 대령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적어도 당신 말이 레이스에 나간다는 보증만은 얻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했다 뭐 분명히 보증은 했소만 그런 보증보다는 내 말을 빨리 찾고 싶소 루스 대령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친구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홈즈가 돌아왔다 여러분 타비스톡으로 가지요 우리가 마차에 타는 동안 젊은 마부가 문을 잡고 있었다 홈즈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난 듯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마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목장에 양이 양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돌보나 제가 합니다 최근 양에게 이상한 일은 없었나 홈즈가 물었다 아 그 대단치는 않지만 세 마리가 다리를 접니다 홈즈는 크게 만족한 듯 킬킬 웃었다 워슨 광맥을 찾아났네 홈즈는 내 팔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그레고리 경감 양들의 기묘한 전염병에 주의하십시오 자 마부 출발합시다 로스 대령은 홈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으나 경감은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이 변했다 홈즈씨 중요한 사실로 생각하십니까 경감이 말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밖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홈즈씨 그날 밤 개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홈즈씨 그날 밤 개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사이로 홈즈와 나는 웨시스컵 레이스를 보기 위해서 윈체스터로 떠나는 기차를 탔다 약속대로 루스 대령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대령의 사륜 마차로 시 변두리인 경마장으로 향했다 대령은 어두운 표정이었고 태도는 서먹서먹했다 내 말은 내 말은 보이지 않는군요 만약 보면 금방 알아보시겠지요 홈즈가 묻자 대령은 화를 냈다 내가 경마개에 입문한지 20년이나 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은 처음입니다 그 흰 이마와 오른쪽 앞다리의 반점을 보면 어린아이라도 실버블레이즈라고 알 수 있죠 내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점이 이상합니다 어제는 15대 1이었는데 점점 형편이 나빠져서 지금은 3대 1도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뭔가 냄새를 맡은 녀석이 있는 것 같군 홈즈가 중얼거렸다 마차가 정면 스탠드 가까운 특별석에 멎었을 때 나는 출마표를 올려다보았다 출마표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었다 웨색스플레이트 각 말 출주 등록금 50소브린 4, 5세말 출주 1착 상금 1000소브린 2착 300파운드 3착 200파운드 3코스 1마일 오퍼롱 1번 히스 뉴턴의 니그로 빨간모자 시나몬 재킷 2번 2번 워드로 대령의 퓨질리스트 분홍 모자 파랑과 검은 재킷 3번 백워터경의 네즈브로 노란 모자 노란 슬리브 4번 루스 대령의 실버블레이즈 검은 모자 검은 모자 빨간 재킷 5번 발모랄 공작의 아이리스 노란과 검은 줄무늬 6번 싱글포드경의 레스퍼 자주색 모자 검은 슬리브 홈즈씨 나는 당신의 얘기에 희망을 걸고 또 다른 말 한필의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아직 출마표를 보지 못한 대령이 홈즈에게 말했다 그때 실버블레이즈가 우승후보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출마표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6마립니다 내가 말했다 모두 6마리면 그럼 내 말도 나오나 하지만 검은 모자에 빨간 재킷의 기수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 대령이 흥분해서 외쳤다 대령님 현재 5마리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번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늠름한 밤색 말이 개량서에서 나와 루스 대령의 색으로 알려진 검은 모자와 빨간 재킷을 입은 기수를 태우고 우리들 앞을 천천히 달려 지나갔다 저건 내 말이 아니요 로스 대령이 외쳤다 이마가 하얗지 않잖아 홈즈씨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대령님 어쨌든 레이스를 보시죠 홈즈 홈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나의 쌍안경을 집어들고 잠시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좋아 훌륭한 스타트야 홈즈가 외쳤다 말이 직선 코스로 들어오자 마차에서 레이스의 모습이 더욱 가깝게 보였다 여섯 마리의 말은 카펫 한 장으로 가릴 수 있을 만큼 접근되어 있었으나 도중까지 케이플턴 마국간의 황색이 선두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 일을 무렵에는 대주보로의 힘이 빠지며 속력이 줄어들었고 로스 대령의 말이 성큼 앞으로 나서며 넉넉하게 육마신 차이로 꼬리 냈다 발모랄 공작의 아이리스가 훨씬 뒤떨어져 삼착이었다 어쨌든 이겼다 대령은 한 손으로 눈 위를 쓰다듬으며 숨을 몰아시고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소 홈즈씨 이제는 웬만큼 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리로 가서 말을 봅시다 마주와 그 일행만 출입할 수 있는 계량소로 들어가며 홈즈가 말했다 이 말의 얼굴과 발을 알코올로 씻어주면 실버블레이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기꾼의 손에 들어가 있던 것을 찾아내서 찾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달리게 했던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홈즈씨 말은 아주 상태가 좋은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홈즈씨의 능력을 의심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사과의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말을 되찾아 주셨으니 이제는 존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만 잡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벌써 잡았습니다 홈즈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대령도 나도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잡았다니 그럼 그 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도대체 어디에 말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요 대령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홈즈씨 당신의 은혜를 입은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 한 말은 농담이나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령 당신을 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 뒤에 서 있습니다 홈즈는 앞으로 나오며 실버블레이즈의 매끈한 목에 손을 대었다 아니 말이 범인이요 대령이 외쳤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위해서 변호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정당방위로 존 스트레이커는 당신의 신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벨이 울리는군요 다음 레이스에서 돈을 조금 걸었으니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지요 그날 밤 우리들은 특별 객차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런던으로 돌아갔다 나와 마찬가지로 로스 대령도 이 여행을 아주 짧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홈즈가 월요일 밤 다트모의 마구간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과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신문기사를 근거로 처음에 한 추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른 단서가 있는데도 여러가지 다른 사항 때문에 진짜 의미를 놓친 것이죠 나는 피츠로이 심프스니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네번셔에 갔습니다 물론 증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고기 카레의 중요한 의미의 생각이 미쳤던 것은 마차가 스트레이커의 집 앞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두 마차에서 내렸는데도 나만 멍하니 앉아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나는 그때 어째서 이렇게 분명한 단서를 놓쳤을까 하고 놀라고 있던 참이었죠 홈즈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양고기 카레 요리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대령이 말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내 추리 사슬의 첫째 고리가 되었던 겁니다 분말 아편은 결코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약한 맛은 아니지만 아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독특한 맛이 있지요 만약 보통 요리에 섞으면 누구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먹지 않을 겁니다 카레 요리는 바로 이 맛을 없애는 수단 이었지요 그런데 조교사의 가족이 마침 그날 밤에 카레 요리를 먹도록 만드는 것은 심프순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편 맛을 없애는 요리가 나온 밤에 우연히 그가 아편 분말을 갖고 왔다는 것도 너무나 괴상한 우연의 일치라고 밖에 할 수 없죠 그런 일은 생각할 수 없죠 따라서 심프순은 이 사건에서 제외되고 우리들의 관심은 그날 밤의 요리로 양고기 카레 요리를 택할 수 있었던 두 사람 즉 스트레이커 부부에게로 향해지게 됩니다 같은 요리를 먹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편은 보초를 서는 마부 몫으로 담은 접시에 넣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메이드에게 눈치채이지 않고 그 접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중 어느 쪽 이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나는 그날 밤 개가 짖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하나의 올바른 추리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추리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심프슨의 일을 통해서 마국간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는 밤에 누군가 들어와서 말을 끌어냈는데도 2층에 있는 두 마부가 잠을 깰 만큼은 짖지 않았지요 분명히 그 밤에 방문자는 개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존 스트레이커가 한밤에 마국간에 가서 실버블레이즈를 끌어낸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대체 대체 무엇 때문에 물론 좋지 않은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마부를 약으로 잠재울 리가 없지요 하지만 하지만 확실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조교사가 대리인을 사용해 자신의 말과 경쟁하는 말에 큰 돈을 걸고 자기 말이 이기지 않도록 공작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예는 지금까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기수에게 일부러 고삐를 당기게 하는 일도 있지요 좀 더 확실하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수법일까요 스트레이커의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들을 조사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한 대로 였습니다 죽은 스트레이커의 손에 있었던 이상한 나이프를 기억하시지요 보통 사람이 그런 나이프를 무기로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왓슨이 말했던 대로 아주 정밀한 외과 수술에 사용하는 나이프 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그야말로 정밀한 수술을 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죠 로스 대령님 경마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당신이라면 잘 알겠지요 말에 뒷다리 무릎의 힘줄에 표면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피하 수술로 작은 상처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처를 입은 말은 가볍게 다리를 절지만 뭐 근육이 뒤틀렸거나 가벼운 류머티즘에 걸린 것으로 알지 설마 부정이 행해졌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지요 참으로 비열한 놈일세 악당 같으니 대령이 소리쳤다 존 스트레이커가 말을 황야로 끌고 간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이 되죠 말은 아주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이프 끝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잠에 고라떨어진 사람이라도 깨울 정도로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도 없는 황야로 데리고 가 수술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했던 거지요 황즈씨 그래서 초도 필요했고 성량을 켜기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지품을 조사해보고 다행히도 범행 방법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세상 물정을 아는 대령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청구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대개는 자기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겁니다 나는 곧 스트레이커가 어딘가에 여자를 두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여자 그것도 사치스러운 여자가 관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대령님이 존 스트레이커에게 아무리 후하게 월급을 준다 해도 자기 부인에게 20키니짜리 옷을 사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커 부인에게 드레스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역시 부인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들고 그 의상실에 찾아가면 다비셔라는 수수께끼 인물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죠 뭐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존 스트레이커는 불빛이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움푹한 곳으로 말을 데려갔습니다 도중에 심프슨이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스카프 타일을 주었는데 아마 말에 발을 묶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겠죠 운풍한 곳에 들어가자 코 스트레이커는 코 스트레이커는 말의 뒤쪽으로 돌아가 성냥을 켰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빛에 놀란 말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상대에게 갑자기 뒷발을 차올렸죠 말굽새가 스트레이커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던 겁니다 스트레이커는 비가 왔지만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웨트를 벗고 있어서 쓰러질 때 쥐고 있던 나이프로 허벅다리를 베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분명해졌겠지요 홈즈씨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대령이 간단하며 소리쳤다 사실을 말하면 마지막 것은 아주 대담하게 잃을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이커와 같이 약삭빠른 남자가 말 다리에 힘줄을 끊는 어려운 일을 연습도 하지 않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어떻게 연습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양이 보였고 마부에게 물어보았더니 놀랍게도 나의 추측대로 였습니다 덕분에 모든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홈즈씨 런던에 돌아가 위상실에 가보았더니 존 스트레이커는 값비싼 드레스를 갖고 싶어하는 다비셔라는 사치스러운 아내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스트레이커는 이 여자 때문에 빚에 쪼들리게 되면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홈즈씨 한가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령이 물었다 아 말 말입니까 말은 그곳에서 도망쳤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말을 발견해 돌보고 있었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령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셔야 합니다 아 벌써 클레팜 정션이군요 빅토리아역까지 이제 1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괜찮다면 저의 집에서 씨가라도 피우시겠습니까 다른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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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